소액으로 부동산에 입문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2030 20대 30대 분들 집사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직접 여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부동산 투자 성공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투자로 1000만원 이하 투자로 부동산 투자 성공하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투자를 입문하기 전에 소액 투자 입문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냐? 바로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안 대표 요즘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안 대표 요즘 돈 되는 게 뭐냐? 안 대표 요즘 이는 돈을 뭘로 보냐?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뭘로 벌긴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30대이다 보니까 싸고 좋은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어떻게 부동산 고수는 부동산에 접근을 하는지에 있어서 정확하게 팩트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대 분들, 40대 분들, 20대 분들 오늘 가슴 쿵쾅쿵쾅 좀 뛰시고요. 엔돌핀이 좀 많이 돌아가가지고 뇌에서 많이 운동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입문전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공 마인드 가지기인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제가 수많은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트 3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입니다.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돈이 자본금이 1억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천만 원이 가진 사람, 2천만 원 가진 사람, 3천만 원 가진 사람. 우리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또 쪼개기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요. 크게 세 가지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제가 뒤편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본인이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레벨이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입문하실 수 있는데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 유망 지역 및 알짜 매물 찾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막에 가면 숨은 보석을 찾듯이 사막에 갔을 때 오아시스, 말 그대로 물을 찾아야 되겠죠. 알짜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 그리고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강연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셨을 때 개인 맞춤 투자 전략 기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다섯 가지만 챙기신다면 저희가 부자로 갈 수 있는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는 데에서 좋은 길의 안내도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용도 관리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사시려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시려면요. 그것도 부동산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신용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용 관리가 뭐냐.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레벨이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신용도 확인. 무조건 A급으로 가셔야 되고요. 1등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2등급 이상은 최소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 분산 투자 전략. 자,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5번을 쪼개시면 더 좋고요. 500만 원, 500만 원, 2번을 쪼개셔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다라는 얘기.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성공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시세 차익형이 있고 미래형 투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시세 차익도 받으면서 미래형 투자도 시세 차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월세도 받으시면서 차후에 시세 차익도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당연한 말입니다.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저희는 왜 못하고 있느냐. 지금 체크리스트 하셨죠? 신용도 확인하셨죠? 투자금액 분산 확인하셨죠? 시세 차익형 미래형 투자를 또 확인하셨죠? 부동산 투자.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자, 부동산을 사셨지 않습니까? 싼 돈으로, 싸고 좋은 걸로 사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싸게 사서 잘 파는 게 부동산의 고수입니다. 고수. 자, 여기서 세금과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취득국세는, 취득할 때 취득국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인데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기초 체크리스트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체크리스트를 꼭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출을 말씀드렸죠. 레벨이주 효과, 지렛대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대출 활용과 투자 리스크 분석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대출. 저희 어머님한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6천만 원 받으래. 그럼 어르신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머, 세상에나. 내가 대출을 6천만 원이나 받아야 돼? 아니, 아니야. 돈을 좀 세고 빠지게 모아가지고 6천만 원 대출 없이 난 1억 가지고 집을 살 거야. 그러면 어느 천년의 집을 삽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제 말은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2030, 40,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는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집을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거는 실시간으로 다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는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강연은 우리가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리스크. 리스크. 말 그대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는데 저희는 뭐만 보면 되느냐 부동산의 가치만 보면 됩니다. 자,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자,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억짜리 아파트가 진짜 좋아요. 자, 예를 부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면역 바로 1번 출구 앞에 아파트가 1억짜리가 나왔어요. 1억짜리는 없지만 근데 너무 좋아. 금매로 나왔어. 근데 내가 내 돈에는 4천만 원밖에 없어. 현금으로. 그럼 사야 될까요? 안 말아야 될까요? 사야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받으셔야 되죠. 그죠? 가치만 보면 된다.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DSR 제도가 있고 LTV가 있고 뭔 제도가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20대, 30대, 40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첫 집, 무주택자는 대출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책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아, 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으니까 그냥 월급 받은 걸로 차 좋은 거 하나 사서 타고 댕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을 꼼꼼히 모으셔가지고 대출을 이빠이 받으셔가지고요. 내가 가치 있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을 꼭 검색하셔가지고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가치 있는 거를 직접 부동산을 100군데든 200군데든 찾아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물을 찾아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활용을 하셔라. 대출을 활용을 하셔라. 은행 돈을 내 돈같이 생각하셔야만 부동산의 고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출 금액에 겁을 내지 마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60% 60%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역이나 명동역이나 서울로 갈게요. 강남역이나 위치가 봐도 너무나도 싸고 좋고 금매물 나왔다. 그러면 60%에서 조금 더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고요.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신용관리도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입문을 한다? 그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면서 사대보험 잘 들어가시면서 신용관리 휴대폰 미납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밀리지 마시고요.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좋은 기회가 옵니다. 로또도 사는 사람이 당첨이 되지 로또 사지도 않으면서 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과 즉시 좋은 물건을 잡으시려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분산 투자 제가 오늘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이 당연한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강연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기본 원칙 아까 천만 원 가지고 제가 몇 개로 쪼개로 하셨죠? 여러 개 쪼개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자 천만 원을 200만 원치 다섯 번을 쪼갰습니다. 자 세 개가 성공을 하고 두 개가 망했어요. 그러면 세 개가 성공한 거에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냐 개발이 행위가 안 되는 땅을 살 수 있죠. 그거는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이 나와 있고 건축물이 있고 다 개발 행위가 가능한 그런 땅과 건물만 알아보셔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 유망 지역 및 알짜 매물 찾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죠? 간단합니다. A급 상권만 고집하지 마라.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방송 고수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 입문해 보고 어떻게 해서든 잘 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건물 누가 봐도 좋은 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급 말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B급 C급 D급 E급 이 상권 안에서도 B급 안에서도 A급이 있고요. C급 상권에서도 A급이 다 있습니다. 이 틈새 시장을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A급은 엄청 비싸지만 B급 C급 D급 E급은 얼마나 쌉니까? 싸고 좋은 것만 사셔가지고 뭐만 잘하시면 된다? 매매만 잘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만 잘하면 된다? 세금 잘 내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산 지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수익형부동산연구소인데요. 제가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자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영남권지원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서울권이나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 좋은 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지하철 노선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에는 지하철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빅5 상권이라고 합니다. 빅5 상권 말이 즉슨 지하철역 5개가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개발오재도 많고 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면역이 되겠고요. 연산역 그 다음에 동내역 수영역 그리고 덕천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하철역이 빅5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빅5 상권이 뭐냐 1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1호선 라인 동내역과 연산역 서면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라인인데요. 1호선 라인이 부산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라인입니다. 브랜드가 가장 센 아파트들도 이 1호선 라인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해운대구로 넘어가겠는데요. 해운대구에서도 수영역이 되겠습니다. 수영역이 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로 넘어가게 되면 덕천역이 있는데요. 덕천역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개발 오제가 많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뭐죠? 앵커님 어떤 것 같습니까? 갈아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차를 하는 거죠. 많이 이동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1호선과 2호선을 또 번갈아 가고 3호선을 또 갈아타고 4호선을 타고 경전차를 타고 많이 갈아타는 지역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도 이 주변 인근으로 알자 매물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A급 상권 중에서도 찾지 마시고 B급, C급 상권 중에서도 A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네가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봤느냐 제가 투자한 사례를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짚고 넘어가기 전에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빅바이브 상권을 좀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크게 보시면 국토종합계획 자 필기하십시오 수도권 전비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꼼꼼히 보시면은요 큰 윤곽들이 나옵니다. 어떤 항공과 항공과 물리와 어떤 것을 개발을 하고 부산시에서는 어떤 걸 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공부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자 제가 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 대표 천만원 가지고 뭐 할래? 저는 경매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뭘 또 시작하느냐 NPL이라는 거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싸고 좋은 금매를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갭 투자를 할 겁니다. 경매 NPL 금매 갭 투자 요 4가지만 A급 상권 말고요. B급 C급 D급 E급 상권 중에서도 A급만 사막의 보석을 찾는 것처럼 부동산 수만가지를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매물을 찾으시고요. 부산 지역은 제가 집어드렸죠. 빅바이브 상권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연구를 하는 그쪽이 B급 C급 싸고 좋은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90년대생으로서 뭔가 뜨끔하면서도 눈이 번쩍 뜨이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뒤에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사례도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동래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동래구가 대한민국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은 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뉴스 기사라든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고요. 동래구의 온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26살 직장인이신데 돈은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산 내용입니다. 부산 온천장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원룸형인데 13평형입니다. 매매 금액은 8200만원이 되겠고요. 대출을 얼마를 받았느냐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세입자를 현재 얼마를 받았느냐 보증금 2000에 월세 3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등록세와 등기비용은 부대비용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실투자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치등록세가 이때 당시에는 엄청 저렴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과 월세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1년 뒤에 매매를 했는데요. 시세 차익을 1000만원을 남겼고요. 1년 동안 받은 월세가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매각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느냐 총 계산을 해보니 1420만원 1년 뒤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원금을 제외하고요.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수익이 난 게 1420만원입니다. 원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162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월세를 받는 투자고요. 네 이거 43세 주부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례를 주신 건데 수영역 근처에 있는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1억 8천만원이 되겠고요. 대출 안 받으셨습니다. 대출 안 받으셨고요. 전세를 얼마에 놓았느냐 1억 8천만원에 받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시세차익형으로 매매를 하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회비용 없이 제외를 했고요. 실투자금액은 없습니다. 1년 후에 부동산 매매 시점을 잡아서 매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수익은 2400만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금액 없이 실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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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